BAD TRIGGER 하하하하하하.. 빰빠빠빠빠빠빠발 여자 없으면 게임한다 아 더있네요. 밑으로 두개 보내면 될것같아요. 오! 청동기술. 뭐야. 예루살렘. 이름이 참 느낌이 있군요. 건설자. 공설자는 언제나 주지. 석제? 우상 아니 환상? 아 근데 이거 너무 가깝긴 한데 비잔티한테 가깝다는 이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소련 여자들은 결혼적 연기 남자씨가 말라서 개고생했다는데 그런거지. 공자 대욕장인가? 어허 경험침. 약간 기분이 나쁘네요. 아 왜 왼쪽 클릭이 안되니? 마우스 망가질때됐나? 방금 갈리아 하고 왔는데 갈리아가 최애 문명이 됐네요. 양심이 없는걸까요? 아뇨. 재미없는걸 잘 가시는거 보니까 비기가 강한겁니다. 아 좀나 재미없어도 못하겠던데? 잠시만요. 어떻게 마우스나 안되지 클릭이 안되네 클릭이 4절 예루살렘 nothing but everything 경관 오 나이스 경관 딱 나오네 단관관 전 점성 점성술 넘치 나이스 그러면 조톤엔지를 어디다 짓지? 여기에는 상업단지 짓을거니까 성수를 깔아야되겠지 여기는 안되고 여기가 낫겠군 조톤엔지 지울 수 있을까? 과연 못 지울거 같지? 조톤엔지는 어 못 지울거 같애요 them in the force 아 야 대역장 타졌네 경추 일단 시대점수는 빵빵 허고 어 그것도 그러네 괜찮아 더 좋은게 널리였을테니 비잔티 하면 시대점수는 걱정 없겠네 에 전쟁으로 계속 벌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cmct 준비해야되는데 쎄쎄 그래도 초반에 건설자 먹어서 이득 많이 봤다 그럼! 생산력이 빨리 올라가니까 잠깐만.. 큰 애기면 안되지.. 왼쪽 클릭이 안돼 어허이! 거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떡해 지나가야되는데 장인정신 신앙! 끝을 보구요 예루살렘과 불가리아가 처음으로 만난 도시거든요 자 그러면 아고개랑 도시계획 찍어주고 군대장관 가야죠 대장관? 우상 숭배 3개 4개 5개 7개 8개 야 이건 무조건 우상이다 성상파괴주의 말이없다 뭐 스톤앤지로 요새 뭐냐 그 이름이 뭐지 합창국 먹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요새는 없더라고 왜냐면 합창국 무조건 먹더라고 카불 카불이 있으면 또 정복전인데 정복이 너무 편하겠네 남았었다 자 이제 철이 어디서 나온지가 좀 중요해졌어요 성동기술 뚫은 다음엔 무조건 궁술 이마술 나갈게요 성동기술 뚫은 다음엔 간디나 간디 전파는 너무 긴장감 없었는데 지금은 편안하다 뭐, 오우 예아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한 번 해볼까? 아 트래비존드가 세컨드 시티인게 너무 많으셨어 너무 근본 넘쳐 이름이 어디 뭐 아두아 어쩌고 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여기에 있네요 야만인즈즈즈인지 기다려 곧 보여줄게 궁수훈련 나는 돼지 말이 여깄네 느낌 안 좋다 또 야만인이야 시발 야만인 어째서 배신을 하는거지 야만인 어째서 배신을 이리에 노체스 제민 배민 졸포스 아스티아 노세스 아아 궁술 너무 좋구요 궁교창치 1등 시몬베드로네 하필 야 오늘은 킹방정교다 너무 맘에 들고 아 초교파를 가야될까 개혁운동 가야될까 이번엔 개혁운동 가보자 초교파를 일찍 가지는 않더라구 새로운 마구니 자 웰컴투디 유나이스티세이 아메리칸 갈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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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그걍 그것은 뭐야 아군사전술까지 완벽하구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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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어디에 내건농 개혁 황금기로 전투력 이십 먹으면 골 이상이지 않을까? 근데 AI들이 황금기를 잘 안가 근데 마프채는 첫 권기 때 오피소리 들었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황금기를 그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멀티에서는 ㅈ같은 문명이라고 아주 자자했지 소문이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막 OP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정말 지저분한 지저분한 캐릭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했네 얘는 산 스타트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오히려 산이 있으면 방해되더라고 정복이 빨라야 되는 문명이다 보니까 색깔하기 gullill 맛있지? 4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준비합시다 윈하우스 개종시킨 3궁 수면 충분해요 저거 야만인 아직 기마 안 뚫려서 015짜리 기마병인 마쿠체는 상대가 잘해야 좋은 문명이라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적은 아파다 나 야 이거 오반데 왜 두마리씩 뽑히는 것 같지 수면 아래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거달한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적들은 불꽃 속에서 빚어진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실리우스 2세 간개와 야심으로 칼날을 다듬십시오 국토 안팎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적들에 대항하십시오 점심나가서 먹을 것 같아 과학하십시오 점심나갈 것 같아 아 근데 미친 것인가 진짜 영원히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위험해 창병이 필요한 시점이 이러나? 아니 그치만 지금 귤 귤 징집 안 나오면 돈이 말라가지고 뒤지게 생기는걸 아 자제해 왜 이러는거야 대체 적당히를 몰라 이 새끼들은 너네 적당히나 무슨 뜻인지 몰라 이 새끼들 여기 너무 근데 여기다 막다른 게임이다 밑으로 가자 이걸 또 들어온다고? 와 미친놈들인가 진짜 너무하네 야마인 때문에 또 계획 꼬여가지고 러쉬타이밍 밀리고 승리타이밍은 20톤 밀리고 그런거 아니겠지? 먹었다 아파 먹었다 간다 설마 이거 죽을거 한거 아니지? 나 저 죽으면 게임 져볼거에요 말이 안되지 저게 뒤질리가 없지 설마 리젠 해가지고 막 전사가 뒤지고 그런거 아니겠지? 어허 트러브 존슨은 케밥 내 축구팀 이름인데 어허 어딜 감히 사악한 케밥의 이름을 누군가 밴낭하고 싶은거야? 그런거라면 얼마든지 그런거라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해드릴 수 있다 말조심하시오 케밥얘기는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저 있을때 케밥이라뇨 트루 로마입니다 메시지 삽제 메시지 삽제 너숙청 아 그는 갔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요 하하 포기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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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만히 보니 너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만히 보니 내는 아니군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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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 로마는 기잔팬입니다 간장 신비주 그래 그래하지 아 너때문에 갬? 갬 갬 개척자 쟤 타이 못 샀잖아 바로 샀어야 했는데 까먹었어 이러면 얘 어디다 박지? 오라클 짓자고? 오라클 굳이? 지워야 될 이유가 없어 소피아 성당 짓자 아 당연한거 아니에요? 날 뭘로 보고 오지 가짜 로마다 넌 가짜야 이 가짜 로마야 진짜는 나야 오 종료 만드시려고? 뭐야 이미 만들었어 성지 있는데 뭐지? 왜 점수가 없지? 아하 성도를 만들었구나 아하 성도를 만들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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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원 비잔틴 전쟁 문명이 네 근데 모두 안 끼고 하시나요? 네 안 끼어요 종교 문명입니다만 1인적으로 먼저 해야 되나? 이렇게? 이따 집으로지 어렵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제우스상? 병마용 어렵네 이렇게 해볼까? 새로운 문명인가요? 네 비잔틴 새로운 마구니 키스 시치리루 이게 낫겠지? 불가사에 두 개 진다고 치면? 네 이쪽에도 더 쉽게 할 거니까 비잔틴이라니 궁예님 봉이 차오르겠군 캠퍼스와 상업중심구는 삐아사 쓰는 성격 가다라 개종빔 역시 개종빔이야 성능 확실하군 요런 문화 연결은 상업중심구 정성시리로 다음 적도 저런 크로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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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 아 네 역시 갓 건설자 꽁짜? 개꿀 개꿀 죽어! 개종비임! 아 성능 너무 좋아 역시 개종비임의 힘은 강하다 브라질 유교창시 했네 어 이제 브라질 조지면 저거되네 곧 브라질리아 날아간다 지옥으로 금방 보내주지 지옥으로 지고크로 보내주지 지고크로 oud 우음 winter 마이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거 뭐 한 번이면 되겠네 지지들은 아주 좋아요 상황 근데 특구 받고 갑자기 딴거 찍고 다시 특구 찍는 이유가 뭔가요 아 이게 특구를 박는 시점에서 가격이 고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기술하고 사회제도 연구 더 하잖아 특구 가격이 올라가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이 개종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각오하도록 듣고 싶으면 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개종을 해야 할 것이야 다시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할 것이다 바 uranium 어차피 신앙 그렇게 많이 필요한ys 비난치는 성지에서 성지자 점수 1점을 더 주기 때문에 다른 문명보다 성지에서 신앙 플러스 1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잔틴이요? 문화가 높은 애들을 다 때려잡다 보면 언젠가 문화 승리 하겠죠.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원화의 강력한 개종빈 특성도 있고. 원화 승리. 맙소사. 얘 정복 승리 노리다 보면 종교 승리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대분이 어때 계사기야? 아유... 엄청 좋지. 피에 젖은 청바지. 아님 뭐야 갈리아. 알리아는 어디갔어? 알리아 왜 해? 주 쓰레기 노잼 문명 노잼 문명은 보내드렸습니다 이 친구 더욱 빠른 속도로 개정리 되고 싶어가지고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 정복 문명 난이도 엄청 힘드네 뭐야 왜 이렇게 쎈 거야 이거 쉬운데 개정림 몇번 쏘다보니까 게임 끝나던데 개정림을 저 보다 적극적으로 써보는건 없던가요 그리고 말 그리고 말 장담은 개정림에 있나니 종교 때문에 정복하기 전에 종승하지 않을까? 이거 타그마까지 존버하는게 아니라 그냥 병력 뽑고 쳐들어가는게 더 낫네 알리아 어려워요요 그 종교 땜에 비잔틴은 정승어렵겠네 아니 꼬꾸르치지도 않아 단축 역사 더 벌어지겠네 핵이면 충분 예레반 있네 예레반은 중요한데 왜 탁시스가 3밖에 안들어가지 이해가 안됐네 이해가 안됐네 뭐야 이거 아직도 안고쳤어 병신겜 진짜 핵으로 유닛 잡아도 특성 발동되지 않을까요 킹역교리 도란 여기에는 디나티만큼 개혁교회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아 좀 꺼져 아 좀 꺼져봐 나 콜로세형 범위 닿는지 봐야되니까 병인 안닿네 병인 닿네 쟤 죽으면 안되는데 쟤 엘리트인데 킹성도 풍성도 오봤네 풍성도 많이 오봤네 풍성도 많이 오봤네 나 닿아야돼 나 이거 Commerce 아직 못끊о 나는 이거 seems yn 오오오오옷 유리 읊 Α 이쁘 강렉 크wydd mosquito committee Dar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종빔! 안들어가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손나네. 개종빔! 아 안들어가 왜! 개종빔! 글쎄. 뱀파이어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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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가사. 가사. 그리고 승패. 불을 누나가. 이게 안추네 삐임 아 근데 이거 빡세다 이거 종교로 계속 전파를 하니 힘드네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미션이 뭐고 내가 그거 할 거 같냐 아 내가 그런 미션을 할 거 같냐고 날 뭘로 보고 그 돈 어차피 받지도 못해 그러니 그런 미션은 걸려거든 전역하고 나서는 하지만 도시 근처에 특수지구 못 만드는 건 좀 힘드네요 해 거 되게 별거 아닌데 주님의 방어는 왜 개종비비 안 들어가지? 왜겠니? 비젠티움은 참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무려 오스만의 프로토타임이잖아요 아 인쇄술 갔어 DMDM 프로 습 이거 할까? 수반에 좀 힘들기도 하고요 습하 습 빡세네 이거 도내니까 참는다 도내는 도내는 도내가 적은 석궁의 검사인데 궁궁이는 궁수의 치토스라 나도 뭐 검사 끌고 와야지 신중하게 해야되네 문명 오랜만에 켰는데 프론티어패스랑 비잔틴 DLC랑 별개에요 새로운 마구니 그롬 아 이거야 왜 뒤로가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불꽃 속에서 빚어진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실리우스 2세에 간개와 야심으로 칼날을 다듬으십시오 국토 안팎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적들에 대항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어쩜 국토 안팎에 대항하십시오 여기 원래 공격돼야 정상 있네 왜 안되지 국토 안팎에 대항할 것입니다 국토 안팎에 대항해 국토 안팎에서 2세는 그 경 Е Mud G 예상 보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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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답변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뜻은 나 뭐 물어볼건데 대답해줘라 이거잖아 대답 안할 가능성이 없이 나 뭐 대답 안한다고 삐지거나 그러지 어깨 방송 끝나고 받아야겠네 방송 끝나고는 아니고 일단 물어보면 최대한 빨리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당장의 답변을 기대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아파요 뭐지 러시아보다 강해 물어본다고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인터뷰로라 치트라멘 4대2 태블라 상냑 2중 템플 기사단원, 마누엘 팔레올로고스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타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스먼 제국에게 도시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 비잔티움 제국이었지만 템플러와 결탁해 다시 일어서려는 음모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이를 난 슐레이만 황자는 타릭을 암살해달라 부탁하니 엣지오는 예니체리의 병사로 위장하여 일단 케이같이 생겼다 예니체리의 목숨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전국을 남는 곳에 위치해서 위치해서 위치한 경우를 위해 위치한 병은 위치한 인도를 위치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 알죠. 아, 여기 보세요. 이것은 카파도치에 비잔티움의 전국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를 죽여어야 해서. 이 날은 잘했어, 타릭. 뭔 걔 빙신같은 게임이지? 그래서 비잔틴 부활하나요? 비잔틴 부활하면 각 게임으로 인정해줄게 내가 비잔티움의 잔단과 그와 결탁한 오일 쓰임안의 왕자를 처단하 그럴리가 브라질 땅 좋네 하지만 왕자가 함정을 깔았는데 동생이 오해해서 죽음 위대한 오스만의 프로토타입 히킬 문화승리 가는거 아니에요? 맞는데? 누가 봐도 이거 문화승리 아니에요? 문화승리 누가 봐도 문화승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다 싸우고 있긴데 바이올린으로 때려죽이는거 아닌가 키필 문화승리 물리 나와라 닥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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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